물이 엄청 크게 나긴 했는데요. 엄청 시커먼데 갑자기 큰 불이 났어. 하늘이 어두워. 하늘이 장난 아닌데요? 오늘은 미리 텐트 철수하는 날 오늘 날씨 바람도 확실히 들 불고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오늘 낮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는 게 진짜 오랜만이네요. 낮에는 고양이들이 없어요. 두산이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애들이 한 명도 안 와있어요. 불닭볕 면이 그게 짜장이랑 섞을래? 아니면 이거 두 개만 알려줘. 두 개 있네? 짜장 하나 섞어서. 짜장? 그럼 여기 세게? 이제 이 테이블도 여러분들 마지막 보시는 거야. 많이 썼으니까 이제 우리 맛있게 먹을게요. 김치 하나 앞에다 그냥. 제가 좀 몸을 많이 좋아져야지. 야 방송이 중에? 방송이 까지게 뭐가 중에? 와이프보다 중에? 난 집사람이 최고 우선이야. 커피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정리시켜 볼게요. 어우 매워. 자 그럼 나가줄게요. 다 닦아야 되는 것들. 뭐 안 왔잖아. 한번 닦고 와. 그러면 내가 정리할게. 딱 떠서 물티슈 닦으면 돼. 아니야 오빠 벌레들만큼 한번 닦아줘. 그래야지 집에서 내가 따로 청소를 안 하지. 그럼 이거부터 해야겠네 이걸. 니 먼저 하고 있어. 내가 갖다 줄게. 이 안에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게 다 벌레 갖고 들어가는 거지. 집으로 올라갈 것들인데. 끝. 네에에에에에에옥. 어머 이거 뭐야! 어? 불렀어. 어? 4相信reath 뭐지? 5 roasting員? 왜? 왜? 불이 났는데? 배? 어딘데? 나 어딘지 몰라. 항구에 불이 났다고? 항구에 배가 불로 엄청 크게 났대요. 불이 엄청 크게 나긴 했는데요. 엄청 시큼한데? 갑자기 큰 불이 났어. 하늘이 어두워. 하늘이. 장난 아닌데요? 왜 갑자기 불이 났지? 어? 왜 갑자기 불이 났을까요? 배? 문이 안 닦거든요. 119 신고 안 했을까? 진도 걱정되고 불이 났다. 119! 119! 119! 신고했어! 누가 신고했어! 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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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불이 붙은 거야?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어뜨거어뜨거어뜨거해. 어마어마해. 개허! 우와! 여기 해봤어! 우와! 하늘차 아닌데? 이게 뭔데? 우와! 장난 아닌데? 여기 가까이 가면 위험해. 되게 뜨거워요. 여기까지. 엄청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우와! 어마어마한데? 오! 조심해야 되겠다. 오! 조심해야되겠다. 오! 사방에 다 붙였어. 다 붙였어.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우와! 우와! 오! 막 무너진다. 막 무너진다. 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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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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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오! 아저스들. 아저씨 장난 아닌데?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왔어요. 이리 왔어요. 이리 왔어요. 뭐죠? 이리 왔어요. 불이 지금 그래도 많이 제압됐어요. 많이 제압됐어요. 제압이 빨리 되고 있어요. 제압이 빨리 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어요. 차가 차가 차주분이 연락을 안 받아서 차를 못 빼고 있어서 조금 사항이 좀 좁은 데서 하고 있어요. 차가 빠져야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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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물건들을 제치는데 이렇게 불을 더 안 벗게 하려면. 아내는 아직도 연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내는 아직도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제압이 된 것 같은데? 아 저 안에 불이 붙었구나. 저기 아내가 뭔데 저 안에 불이 다 붙었나보네. 근데 여기 큰 차가 빠지니까 이제 좀 수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큰 차가 빠져서. 난리도 난리가 아니네 갑자기. 경찰차가 이쪽으로 가더라고. 근데 갑자기 불이 난 거야. 그래서 경찰차가 돌려서 바로 오더라고. 그래서 내 뒤로 나한테 마주쳐서 지나가던 차가 다시 돌아서 왔어요. 그 정도로 되게 빠르게 껐어. 겁나게 오면 안 돼. 그리고 오빠 전화 받자마자 하늘이 앞서 보니까 뒤를 쳐다보니까 새꺼워졌지. 시꺼워져서 깜짝 놀랐어. 맞은편에서 보니까 검은 용기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불이. 몰랐거든 정리하느라 정신 없어서. 마치 경찰은 반대쪽으로 지나가다가 나랑 마주쳤거든. 그런데 다시 그 차가 돌아와서 나한테 팡팡하게 내가 빨리 빠졌어. 그런데 그거 보니까 일사불란해요. 나는 불이 우리 있는 데까지 겹치는 줄 알고 네가 철수 빨래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 불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텐트 있는 데까지 시커멓게 하늘이 겹쳐가지고 깜짝 놀랐어. 불까지 불이 오는지 알고서. 그리고 뭐 다 하나씩 태우면서 오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테이너가 저렇게 불가. 아 저거에 너무 붙여놨거든. 저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이 바이얼 돼서 크레인에서 물이 붙었나봐요. 아 크레인이 붙어서? 아 크레인이 붙어서? 크레인에 붙어서 플래틱을 싸놨잖아. 아 그래서? 그래 크레인이 그냥 크레인이 몰랐네. 그래서 물이 났네. 와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 항상 불은요. 한순간이다 불은. 야 근데 왜 치사하게 혼자 갔니 너? 와 핫도그이 개치사. 난 어떻게 나 혼자 두고 혼자 갈 수가 있어. 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이 갈 때까지. 같이 갈 때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